안녕하세요. 그때그날씨의 윤유라입니다. 매서운 바람에 뼛속까지 시린 수요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밖에 안 나가는 게 최고인데 평일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또 추위와 싸워야겠죠. 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참 많던데요. 몸 관리 잘하셔서 여러분들도 아프신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때그날씨는요. 1997년으로 시계바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목은 엄동설한. 이렇게 네 글자로 97년도 오늘의 날씨가 심장이 됩니다. 마치 오늘 같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온을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서울이요.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97년의 오늘이 오늘보다 더 추웠네요. 대전도 보니까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였고요. 대구도 영하 9도, 청주 영하 10도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전국에 눈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97년도의 추위와 눈은 전날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들이 신문에 가득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제목은요. 미끄러질라. 네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 하얀 눈밭에 차들이 정말 줄줄이 서 있고요. 사람들이 무언가 좀 앉아가지고 분주하게 작업을 하는 듯 보이죠. 사진이 제목 보신대로 미끄러질라. 보니까 6일 오후 영동지방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고속도로 영동세 1톤을 어기해서 운전자들이 바퀴에 체인의 강릉 등 눈길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곳이 또 강원도잖아요. 제가 이날 눈이 얼마나 내렸는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강원도 속초에는 하루 동안 무려 45cm의 눈이 쌓였고요.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눈이 많이 내린 날로 공식 기록돼 있습니다. 대단했죠. 강원도에는 이렇게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남쪽 지역으로는 강풍의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제주 폭풍 강타. 사진을 잘 보시면 나무가 부러져 있습니다. 바람에 이렇게 나무가 잘라진 건데 97년도 어제 제주 부근 바다에는 폭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0년 된 가루수가 이렇게 부러져버린 거죠. 두 장의 사진으로 그날의 상황이 상상이 되는데 다음 기사 한번 보실까요? 다음 기사는 폭설 이틀째 전국 피해 확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소재목도 보이는데 등산객 50명 고립, 여객기 발목격, 오늘 서울 아침 영하 10도. 눈 구경 나섰던 등산객들은 대피소에 고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15,000평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가 눈에 무너지면서 하루 동안 1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참 자연이라는 게 신비롭죠. 평화로운 순간에는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매섭게 휴머라치기 시작하면 인간은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최근 들어서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무난하게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그때그날씨 윤희라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